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문가께서 수상자 한 분씩 점토에 손을 올리는 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 분께서는 옆에 계시는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서 점토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나는 왼손잡이가 하시는 거라도 오른손만 올리셔야 됩니다 자 핸드프렌징을 이제 시작할 때 기념촬영이 있는데요 개인별로 두 번씩 걸쳐서 촬영할 예정이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포즈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정재씨부터 그 상태로 포즈를 살짝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라 그래요 자 이정재씨 앞을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내가 핸드프렌팅을 할 사기인가 자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김동훈씨 하나 둘 셋 아 너무 사랑스럽죠 하나 둘 셋 김신영씨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어우 조현영씨 너무 부담스럽겠는데 자 조현영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우아합니다 하나 둘 셋 아름다워요 자 이학진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맞춥니다 정호연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자 마지막으로 구경하십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어떻게 저렇게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웠어야죠 교환씨 좋았어요 자 조금 이게 굳을 때까지 조금 개셔주셔야 되고요 그 동안에 정토가 손모양대로 예쁘게 굳어가는 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이분들과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실 이정재씨